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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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okay. It's okay, 윌슨. 괜찮아. 진짜 나 공감도 된다고. 진짜 아무 데도 안 열더라고. 막 걷는구나, 형. 우리가 얘기하잖아, 허물 걷듯이. 어... 정확한 표현입니다. 봤어요? 고등학생도 아니에요. 봤어요? 멈춰볼려. 그녀. 못 봤어? 살짝 나오네. 봤어요. 어디서 썼어? 밥 먹으러 올게. 밥 먹고 올게. I'll be back. 진짜 사람 한 명도 없지, 한 명도 없지. 진짜, 진짜. 제가 항상 집 나갈 때 사람들 엄청 많아요. 막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그런데 오늘은...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. 길이 좀비 타운 됐어요. 정말 사람 통째로인 것 같다. 진짜 없네. 가로수길 저런 거 처음 봐. 진짜 좀비 영화 보는 것 같아. 오! 사람 있다, 사람 있다. 저분도 놀란 거예요. 사람이 없어서. 여보세요? 사람! 안녕하세요. 되게 반가웠어요, 사람. 여기 왜 있어요? 일하러 왔어요. 일하러 왔어요? 어떡해. 오늘 안 쉬어요? 안 쉬어요. 네네네, 사진 찍어드릴게요. 배고파서 뭐 먹으려고요. 근데 다 닫았네요. 바나나, 네. 바나나 있어요? 아이고, 참 좋다. 이게 명절이죠. 아니요, 바나나 아니야? 안 줘도 되는데? 진짜요? 네. 오! 오, 감동인데요? 저녁 아니야? 아니, 괜찮아요? 아니요, 먹어요. 아니요, 먹어요. 먹어요, 먹어요. 아니요, 먹어요, 먹어요. 진짜로? 그럼 잘 먹을게요. 너무 착하시다. 너무 천사였어, 진짜. 짠해 보이니까. 원래 명절 때는 음식 다 나눠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. 바나나 자고 갈게요. 설날 잘 보내세요. 오케이. It's okay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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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 mu